안녕하세요. 신입사업의 메뉴토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버 엔데믹 속 공유경제 풀악셀 피트 2024 1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어저께 또 장전에, 오늘이죠. 오늘 장전 우버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버가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 됐다가 안 되는지, 되면 좋겠다는 사람이 많죠. 여론이 그렇잖아요, 사실. 뭐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지금은 택시비가 워낙 올라서 안 타는 것에다가, 그리고 뭐 뺑뺑이 돌아본 경험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쵸? 절대 안 태워주죠. 그래서 우버가 도입되기를 원하지만, 워낙에 업계에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세계의 상황과는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만 제외하고 전부 다 우버. 우리 해외여행 가면 전부 우버나 그랩 이용해서 돌아다니시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전혀 통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버의 2024년도 1분기 실적입니다. 지금 매출액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순손실 같은 경우, 지금 순손실이 2분기 연속 났습니다. 순손실이 이번 분기에 6억 5,400만 달러, 주당으로 치면 0.32달러 순손실이 났고요. 그다음에 그 작년 동기에는 1억 5,700만 달러니까, 주당 0.08달러 손실이었습니다. 매출액은 늘었지만 순손실이 늘어났습니다. 4배 정도 늘어났죠. 그리고 이제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2014년 1분기 늘어났습니다. 지금 좀 줄었죠. 손실이었는데 이익으로 지금 전환했습니다. 지금 여기 3개의 분류가 있는데 모빌리티가 30% 늘어가지고 55.6%를 차지하고 있고요. 딜리버리가 4% 늘어서 31.7%를 차지하고 있고요. 프레이트가 8% 줄어서 1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게 바로 모빌리티죠. 모빌리티 이게 들어오는 것을 바라지만 전혀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55.6%를 차지하고 있는 거 다음에 31.7%이 딜리버리죠. 바로 우버이츠입니다. 우버이츠가 처음에 들어왔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배민 때문에 다 밀려버렸죠. 프레이트는 이제 그 화물 운송 부분입니다. 여기 부분도 커지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 앞단에 예를 들어 소비자와 연결되는 이 부분. 여긴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지금 도로 지나갈 때마다 맨날 무슨 뉴스 나오죠? 킥보드, 자전거, 공유자전거. 정말 도로 제대로 인도 걸어다닐 수 있으세요, 지금? 가다가 넘어져서 발 부러진 사람 많이 뉴스 보셨죠, 지금? 지금 그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출혈 경쟁이라. 오늘 아침에도 오다가 인도에서 보신 분들 많을걸요? 뭐 3번 무료, 5번 무료. 서로 경쟁이 치열하고 자전거는 또 서울 같은 경우도 다 전국의 이름은 틀리는데 서울시는 따른이라고 그냥 다 줘버리잖아요. 한강 갈 때 다 빌려 타고 가죠.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하니까 수익이 남질 않아요. 수익이 남질 않으니까 어느 부분으로 가느냐. 이 프레이트 부분으로 간 거죠. 화물 부분으로 간 거예요. 소비자한테 도착하기 전에. 소비자한테 가는 부분은 지금 경쟁이 너무 치열해가지고 레드오션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레이트 이쪽을 키우고 있다.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소비자라든가 여행객이라든가 이런 거는 늘고 있고 여기에 지금 모빌리티, 딜리버리, 프레이트 해가지고 당연히 모빌리티가 제일 크고요. 이 지금 예약 건수입니다. 부킹 액수가 20%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게 다 전년 동기 대비죠. 그럼 2023년도 1분기를 볼까요? 2023년도 1분기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라고 하니 2024년도 1분기면 2023년도 1분기 대비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당시에 모빌리티가 49.1이었죠. 지금 5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빌리티의 중요성이 더 높아졌죠. 지금 오늘 방금 또 뉴스 보니까 펠로튼 인터랙티브랑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 캐시우드 언니가 좋아하는 거 있죠, 그거. 그거 지금 시가총액이 다 날아갔죠. 그렇죠? 화이자는 어떤가요? 화이자, 모더나. 시가총액 올려둔 건 다 날아갔습니다. 그렇죠? 왜 그런 거죠? 코로나 때 완전 수혜를 받던. 밖에 나가서 운동을 못하니까 집에서 펠로튼 사이클 타면서 선생님 모니터를 보면서 했던 거. 그리고 밖에 지금 회사를 아예 못 가니까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으로 화상회의를 하고 화이자 백신을 맞고 이랬던 게 하루아침에 다 없어졌죠. 시가총액이 다 붕괴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채운 게 엔비디아와 아마존이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이건 뭡니까, 우버는. 우버는 반대네요. 그렇죠? 우버는. 우버는 반대겠죠. 물론 우버이츠라는 딜리버리 부분이 도어대씨와 함께 성장을 했지만 아까 구조를 보시다시피 모빌리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모빌리티가 제일 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코로나 팬데믹보다 엔데믹에 유리한 회사죠. 그러니까 점점 이게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49.1에서 이번 분기에 55% 돌파했죠. 이 딜리버리 35.1, 그리고 프레이트 15.9. 여기 비슷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아시아 지역이 41%. 그리고 이쪽 중미 지역 이쪽이 86%. 이 두 개가 가장 성장성이 크죠. 지금 라틴 아메리카나, US, 캐나다보다는 훨씬 더 성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신흥국에서 성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도 2020, 23년 1분기에도 그 전분기, 그러니까 2022년도 1분기 대비해서 또 북킹 건수가 20% 늘어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시면 어쨌든 우버는 덩치가 커지고 있다. 덩치가 커지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 순 손실만 없어지면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하는 업체들은 당연히 이런 수순을 밟아가겠죠. 처음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같이 증가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업이. 여러분들이 맨땅에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럼 어디다 가만히 있으면 손님이 오겠습니까?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되니까 그때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매출액이 성장하더라도 영업이익은 줄어들지만 어느 정도 매출액을 키워놓게 되면 이제 영업이익이 순 손실에서 순위기로 돌아서면서 터닝 포인트가 오죠. 그런 과정을 겪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매출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일단 매출이 커져야 영업이익에서 이익을 추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 계속 분기별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버이치 부분. 도호대시가 엄청나게 성장해서 도호대시가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우버이치는 그대로 비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버이치의 비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걸 이걸 보여주는 거고요. 어쨌든 모빌리티보다는 두 번째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라 팬데믹에서 오히려 배달 쪽이 유리했던 거기 때문에 지금 모빌리티가 훨씬 더 많이 커버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보시면 이제 이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2024년도 1분기, 2023년도 1분기 스팟으로 봤죠. 2021년도 4분기부터 보면 레비뉴 매출 막대기가 뭐 이게 예상치고 이게 실제치긴 한데 어쨌든 막대 그래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매출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덩치가 커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익을 보겠습니다. 영업이 자, 여기서 터닝 포인트 나왔네요. 그렇죠? 아까 매출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는데 초반이어서 계속 적자가 나고 있었는데 여기서 턴어라운드 합니다. 2023년도 1분기, 2분기 지나면서 예상치와 실제치가 틀리긴 한데 어쨌든 막대 그래프가 플러스로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죠. 지금 터닝 포인트가 온 거예요. 지금 우버가 이익이 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버가 드디어 이익이 나기 시작한다. 이거를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을 보시면요. 그래서 지금 목표가보다는 거의 40% 높은 업사이드를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89.44가 에버리지고요. 제일 높은 거는 103도 있습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요. 그래서 당연히 의견은 스트롱 바이가 나왔고요. 셀은 한 명도 없습니다. 홀드 딱 하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강하게 시장에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을 보시면요. 그래서 차트를 보겠습니다. 월봉 차트인데 아까 전에 말한 종목과 비교해 보세요. 펠로튼 인터랙티브 여기서 찾아드릴 수는 없어요. 캡처해 온 거라. 펠로튼 인터랙티브, 화이자, 모더나,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스 그거 우리나라, 우리나라도 하나, 시젠 이런 거? 마음이 아파서 못할 수도 있는, 괜히 얘기한 것 같은데 그 그래프들을 보시면 어떻게 됐나. 코로나 팬데믹과 엔데믹이 정말 극적으로 바뀌거든요. 지금 이것도, 이거는 완전 반대입니다. 지금 2023년도 들어서 아까 영업이익도 플러스로 돌아가기 시작하죠. 기술적인 모습도 여기서 정말 강력하게 올라서 정말 장대 양봉을 뽑았습니다. 이게 월봉이거든요. 하나의 봉이 한 달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여기 2021년도 고점을 돌파시켜버렸습니다. 돌파시킨 다음에 지금 3개월 연속 은봉이 나오고 있는데 이때 고점이 지금의 저점으로 작용하고 있죠. 주봉으로 가면 좀 더 자세히 보입니다. 이게 원슬리죠. 위클리로 갔죠. 여기서 지금 장대 은봉이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는 지금 50주선으로 해놨어요. 50주랑 200주로 해놨는데 여기 보면 50주선, 50주선, 50주선에만 다면 여기 보시죠. 여기가 터널 아웃 아닙니까? 여기서 항상 막혔었잖아요. 보시면 이 주황색 선에서 항상 막혔죠. 계속 막히다가 여기입니다. 여기서 뚫고 올라갔죠. 그러니까 저항이 지지로 바뀌었잖아요, 지금. 여기서 확인 작업이 이루어졌죠. 저항이 지지로 바뀐 확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장대 양봉이 생겼죠. 그 다음부터는 여기가 지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지지와 저항의 원리인데 지금 50주선이 지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려오더라도 50주선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확률상, 그렇죠? 물론 블랙스완도 있고 기술적 분석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실패 확률이 있어요. 50주선이 깨질 수가 있지만 우리가 지금 아까 재무적인 기본적인 분석을 토대로 그리고 우버가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엔데믹의 상황에서 유리한 사업 구조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꽂고 있는 상태에서 기술적인 것까지 더하면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50주선에서 지지받을 확률이 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봉으로 가시면요. 일봉으로 가면 지금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이게 비슷하게 끝났을 거예요. 이게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바로 이제 그 갭 하락 장전의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우버가 제일 첫 번째로 했어요. 그 전날에 월트 디즈니가 첫 번째로 했었잖아요. 여기서 바로 장전의 갭 하락을 해서 출발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갭이 두 개 있거든요. 여기에 하락 갭이 있고 여기에 상승 갭이 있죠. 여기도 보면 이렇게 섬처럼 떴잖아요. 이게 아일랜드 갭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섬이니까요. 섬이죠. 상승 갭하고 하락 갭이 있는데 이게 장군, 먼군이 되고 아일랜드처럼 떠버리면 시세의 반전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런데 시세의 반전인데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회복해버리면 그게 또 시세의 반전이 돼요. 그래서 이 아일랜드 갭은 금방 메꿨기 때문에 별 움직임이 없었던 겁니다. 여기서 또 나왔죠. 상승 갭이. 지지와 저항해서 무슨 여러 가지 이동평륜선이라든가 추세선도 중요한데 갭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멍이 제일 중요해요. 여기 상승 갭이 나온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지가 되었죠. 이 상승 갭이 지지가 된다는 게 여기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시면 여기 하락 갭이 떨어져 버렸잖아요. 지금 이게 또 크게 보면 아일랜드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게 일봉이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일봉은 하루의 움직임 때문에 짧아요. 그런데 월봉, 주봉부터 시작한 이유가 있겠죠. 월봉, 주봉 보면 완연한 상승 추세잖아요. 상승 중 조정이죠. 상승 추세 중 조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일봉에서 이렇게 하락 전환에 아일랜드 갭이 떴다고 하더라도 아까 전에 주봉, 월봉에서 지지선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이런 모습 있죠. 하락 갭이 떨어져서 아일랜드 갭이 나왔지만 금방 이렇게 장대양봉으로 메꾸는 상황이 발생된다. 아까 그런 지지 라인들 있잖아요. 주봉, 월봉에. 그러면 다시 추세 반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저께 실적 발표가 애널리스트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와서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아까 전에 1분기 주당 0.32달러 손실이라고 했잖아요. 애널리스트들 예상이 주당 0.22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게 나오느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가 중요한데 플러스로 나오더라도 애널리스트 예상치를 못 넘으면 쇼크해요. 그리고 플러스가 조금 절대적인 수치가 적다고 하더라도 애널리스트 예상치의 허드를 넘어버리면 그러니까 못할 것 같은데 조금만 잘하면 혹은 아주 잘할 것 같은데 조금만 잘하면 이러면 또 예상치에서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것의 상황에 따라서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0.32달러 손실인데 0.22달러 손실보다 안 좋게 나왔다 해서 이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하지만 아까 보시다시피 추이를 봤잖아요. 영업이익이, 영업 순이익 부분이 순손실 순이익 부분에서 순손실이 순이익으로 돌아서는 부분이 추이로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추이의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하죠. 1봉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1일의 흐름이 더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여기 하락갭이 나왔지만 며칠간 메꾸게 되어서 주봉, 월봉을 보시면 다시 한 번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봉을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보죠. 이 1봉성에서 이런 부분은 많이 나타나요. 매일 하루하루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먼슬리를 보시면 먼슬리를 매일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먼슬리를 머리에 놓고는 있어야죠. 여기서 일단 2021년도 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여기 지지선 라인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1봉에서 그런 변화가 단기적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이 큰 흐름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버는 역사적 신고가를 간 다음에 단기 조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우버의 추세를 봤을 때 그리고 아까 기본적인 재무적인 부분까지 합쳤을 때 그리고 시향적인 부분까지 합쳤을 때 여기서 기술적 타이밍을 노리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지금 갖고 있으신 분이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펠로튼 인터랙티브나 줌 비디오 커뮤니션 예를 들었는데 완전 반대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에서 선택해야 되는 기업이 있고 엔데믹에서 선택해야 되는 기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트 디즈니도 원래 그 전에 구조였다면 엔데믹에서 선택을 해야겠죠. 당연히 놀이공원을 많이 나가니까요. 그런데 어제 사업 구조의 변화를 보여드렸죠. 이 엔데믹에서 유리한 놀이공원에 해당되는 섹터의 매출 비중보다는 오히려 팬데믹에서 유리한 그쵸? 집안에 처박혀 있어야 보는 그런 스트리밍 이쪽이 훨씬 더 커졌기 때문에 월트 디즈니는 반대로 가는 전체적인 흐름 세부적인 요소를 빼고 그런 특징을 갖게 되는 기업이 된 반면에 우버 같은 경우에는 우버 이츠도 있지만 이 모빌리티 쪽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팬데믹보다 엔데믹에 유리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월트 디즈니 우버 딱 했을 때 놀이공원과 우버 이츠를 떠올려버렸다면 어? 엔데믹이 아니라 팬데믹에 유리한 거 아니야? 했지만 사업 구조의 비중을 봤잖아요. 그럼 이제 반대로 생각할 수 있겠죠. 월트 디즈니 놀이공원 아니고 디즈니 플러스잖아. 그쵸? 그리고 우버 이츠보다는 우버 드라이빙에서 가는 거잖아. 드라이버들 지금 등록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럼 이제 생각이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차트로 기술적 분석으로 타이밍을 잡으시는 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그것을 매매에 연결하는 방법까지 소개해드렸고요. 그래서 오늘의 한 줄 매두평은 요즘에 질풍가도라는 노래가 워낙에 인기가 많더라고요. 쾌걸 근육맨 이세라고 어렸을 때 투니버스에서 방영되던 그 만화의 노래 주제가입니다. 근데 그 노래의 분위기와 그 노래의 가사와 그 노래의 어떤 기세 같은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버와 굉장히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버에게 어울리는 노래 쾌걸 우버맨의 질풍가도 조 Newell Go! Downplay